아, 죄송해요. 아, 아, 싸워. 왜, 왜 그래요? 아니, 그, 쥐가 나가주... 아, 이봐요. 아... 성겼어요? 응. 아, 이리 어떡하지? 아, 그럼 이왕 삼킨 김에 제가 며칠 가지고 있을까요? 어차피 전기도 별로 없으니까... 그건 안 돼요. 얼른 일이네요. 어떻게 내죠? 제 명치를 세게 치면 되나요? 걔 왔나요? 옷을 꺼내는 거 해본 적 있잖아요. 아... 그럼 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. 왜 그러세요? 혹시 담임 씨 전개까지 가져올까봐... 아... 그럼 제가 할게요. 넌? 네. kind of Googling as da고 아olph 렉... 감사합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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